붉은 곰에 찾아가게 세르데토, 집 냄새를 잘 기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꼴려!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세르데토, 꼴려를 부탁해 아휴, 여기 있을게 내 주인이죠 저는 예의체보적의 딸 그리샤 당신을 느낄 수 있어요 어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시여 저는 당신의 딸 저는 오늘 당신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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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또 썰면서 잠든 거야? 어? 저 곰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보고 꿈에서도 봤어요 그리샤 조심해! 얘들아 아빠가 도시에 가서 약을 구해올 동안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붉은 곰을 찾아가게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대구의 습이 나온다네 세르데토,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돼줘야 한다고 혼들아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내 주인이죠? 그렇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어느 예이처보정의 딸 그리샤 당신을 느낄 수 있어요 세르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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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냄새를 잘 기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렁이는 땅에선 술록들만 따라가면 된댔어 세르데토 세르데토 골야를 부탁해 아이고 누구라고 세르데토 알겠어 알겠어 여기 있을게 세르데토 빨리 세르데토 세르데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